이 적재함 길이가 얼마인가요? 6m20m 아 똑같구나 6m20m 아 스프링이 차 꼬물이여 타이언 245 다 똑같네요 중국집 중국집 19만원짜리 아 19만원이요? 아 그렇구나 이야 스프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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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은 다 했어야 돼 이것도 좀 잘 안맞아 이게 한번 물어볼게요 와 진짜 아날로그 그 자체네요 내리는건 어디있어요? 아 오토네 그래도? 그렇구나 이게 실내에 봐도 되죠 사장님 무시동 히터도 있으시고 우주님 여기 맨 처음에 대난지원금 처음해 줄게 100만원들 이제 그걸로 가는거 아 그러시구나 와 계기판이 이렇게 이야 역사 속에 지금 와 아 그래 예 아 그래요 아 아 아 귀여워 오여곡절이 많은 어디 사장의 차 와이퍼가 이런식으로 아, 2002년식이래 안녕하세요 오토, 오토 와 아, 필터가 저기 있구나 아, 필터가 저기 있구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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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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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포함을 하셨구나 아 아 아 통화를 가서 또 하나씩 씻고 가야돼 아 진짜요? 우와 이거 어디 잡았지? 등주놓고 바로 사봤어? 아 애지기 또 하나 사봤어 예 그러시구나 통활도 10시에 씻고 예 네 아 아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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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바퀴를 안 다룬는데 자기들 운송하게 잘 하려고 바퀴를 다룬는거야 바퀴가 양쪽에만 있으면 좋는데 중간에다가 포필을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씩 담아주면 안넘어갔어 아 네네 안에는 너무 움직일 때 포필을 너무 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계속 아 포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